안녕하세요. 친절왕입니다. 최근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 후 해야 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하는 방법,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연어세 납부하는 방법, 현금 영수증 가맹점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 후 통신 판매업 신고를 했는데요. 통신 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빠르게 구매 안전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이 오갈 때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보호 장치인데요.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소비자가 결제한 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예요. 이 확인증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이 해당 은행의 기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용 계좌가 없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귀찮으신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로그인해서 왼쪽에 판매자 정보, 또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초록색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프린트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볼까요? 통신 판매업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은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방금 프린트한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지참해 각 시청, 군청, 구청의 지역 경제과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우선 정부이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했고 상단에 서비스, 신청 조회 발급, 통신 판매업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맨 위에 통신 판매업 신고, 시, 군, 구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발급을 눌러주세요. 클릭하면 바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도메인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셨다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가 없는 분들은 나중에 판매할 플랫폼 이름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간이과세자 분들은 통신 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11번가, 옥션,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나 쿠팡, 아이디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실 때는 사업자로 가입 시에 통신 판매 신고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 등록 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입력하고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판매 정보를 선택할 건데요.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니 인터넷을 체크해 주시고 취급 품목도 체크해 주세요.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여러분이 미리 발급받은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 하단에 6번 보시면 소재지에 주소가 적혀 있어요. 야탑동 343까지만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C, 여기 주소 검색을 눌러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고 검색을 누르면 두 개의 주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야탑동 343-1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상세 주소란에 주소를 입력할 건데 아까 열어놨던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다시 열어 나머지 주소 2호 KTIDC 5층을 복사 컨트롤 C, 주소란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서 구비 서류를 첨부할 건데요. 파일 추가를 눌러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고 신고증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과 방문 수령이 있는데 편하신 걸로 체크하고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체크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보통 2, 3 영업일 후 신고 처리가 끝나면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요. 단호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홈텍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이제 승인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 전에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문자나 카톡을 받으실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4만 500원, 그 밖의 시는 2만 2천 5백 원, 군은 1만 2천 원 이렇게 납부하시면 되고요. 저는 서울시 세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만약 전용 계좌가 아닌 위텍스에서 납부를 하라고 알림톡이 온다면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인 화면에 빠른 납부에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전자납부 번호는 알림톡 내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 번호를 복사해서 이 네모칸에 붙여넣기 한 후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 결제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면허세까지 납부를 했으면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 분들은 PDF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 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신청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신 후 조회 발급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눌러주세요. 저는 신청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정보 수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라고만 나올 거예요. 그걸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가맹점 정보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아래의 가맹점 현금영수증 담당자 정보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발급 신청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한 번 더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바로 처리 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문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 후에 해야 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는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단행점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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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